안녕하세요 핸인스타룩입니다. 오늘은 저희 엄마하고 칼을 해볼거 같아요. 일단 잠시만요. 자 카메라 설치 완료. 잠시만요. 엄마 우리 여기에서 정신혁과 폰을 넣어. 무언가 폰을 넣어. 나 핸드폰은? 핸드폰? 응. 여보 가져갔잖아. 아니. 아니였어. 너였어. 아니 여보. 응. 찾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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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숨고있으라고. 내가 폰을 사라지게 하는거야. 찾아봐. 너 먼저 죽이고 간다. 아주 빨리 찾아. 내 폰 좀. 내 폰 숨기지마. 야 잠깐만. 전화해. 어? 전화하지마. 미안해. 하지마. 전화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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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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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전화해. 나 몰카했어. 아니 나 몰카했어. 아니 나 몰카했어. 아. 몰카했어. 아. 아. 진짜. 나 지금. 생각합니다. 아니 나 유튜브 찍고 있었는데. 왜. 아. 뭐였어. 아.